안녕하십니까. 한국교통평론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키타입 보라색에 나와있는데요. 지금 워낙 소리가 크기 때문에 정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 역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쪽 방금 제가 걸어 올라온 플랫폼에 6호선 오렌지색, 7호선 보라색 5선이 아 시끄러워졌죠. 교차합니다. 교차하기 때문에 행선지를 잘 보고 안타시면 골로 가실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제가 가야되는 데가 이 행선지 잘 보고 타셔야 됩니다.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그냥 한번 타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쪽으로 가면 여기는 맵이 없어요. 여기에 여기 없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앉을 때도 없어요. 팬츠가 앉을 때도 없어요. 네. 미친척하고 지금 상태가 좀 타이퍼합니다. 공항까지 가야되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방금 다른 채널 영상 찍고 지금 올려드리는 부분이라서 네. 빨리 안타면 할머니가 이렇게 밉니다. 뒤에서 무섭네요. 어쨌거나 뚜르게니에브스카야까지 가서 1호선으로 갈아타야되는 상황이고요. 어... 네. 대충 지자철 모습 보여 드리면서 네. 저는 영상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계속 영상 보시려면 좋아요 버튼이랑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전 여기서 종료할게요.